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9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다수 발견된 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건 모두 인도 입국자로 지난 3월 2명, 이번 달 7명이 확진된 건데요. 인도 변이가 가진 전파력과 백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4차 유행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 51만 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안내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70입니다. 대파값이 안정화되며 이제 겨우 금파 타이틀을 받게 됐는데, 이번엔 사과를 포함한 과일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바 태풍으로 저장과일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값이 1년 전보다 최고 70%나 올랐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포도 등 수입과일도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으로 이번 달 수입량이 줄 것으로 보여서 가격 변동성이 클 전망입니다. 파테크처럼 사과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당분간은 과일 먹기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61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61주기입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의 주역들에게 전한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의 한 구절과 함께 숫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시간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한 번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의 수가 많지 않은데도 뭘 보지? 하고 한참 고민했는데요. 자, 그런데 극장이 이 OTT 플랫폼으로 옮겨오면서 더 큰 난관이 생겼습니다. 영화를 고르다 고르다 지쳐서 정작 영화가 시작됐을 땐 잠들어버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뭘 봐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번 달에 볼만한 작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모셔보죠. 더스크린의 파케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늘 퀴즈를 애청자분께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잘 듣고 우리 편집장님도 힌트 혹시 가능하시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힌트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올해의 청자분들 퀴즈 한 번 더 드립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원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번, 우물점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독재 저항, 군부 반대, 독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손가락 3개를 펴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영화에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민중이 쓰는 기호로 사용된 세 손가락 시위. 작년 말 태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서 차용됐고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와 미얀마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호가 등장하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헝거게임, 2번 아이엠그라운드게임, 3번 빙고게임. 정답 아시는 분은 역시 문자와 또 Y10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집장님, 혹시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네,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블록버스터 게임을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전사가 정말 그 손가락 인사를 나누면서 화를 겨누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아마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이 이 미얀마 사태의 세 손가락 인사를 보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굉장히 힌트 같은 걸 유머를 섞어서 아주 재미있게 너무 정타를 받았군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해보신 게임이 아니라 극장에서 보신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재미있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블록버스터, 원작이 있는 소설을 가지고 블록버스터로 만들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약간 반지회장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포스터가 한 여성의 활을 겨누면서 불이 활활 불타고 있는 그런 포스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힌트는 좀 꽝이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님께서는 다양한 OTT 플랫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볼까 하다가 지쳐서 작품이 시작되면 정작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저는 워낙 봐야 될 작품들이 나래비를 서 있다 보니까 일단 보자, 해치우자 이런 심정이지만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밤 11시가 되면 OTT 서비스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한 30, 40분 이렇게 첫 화면들만 보다가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시 잠드신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코너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실 영화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좀 작품이 여러 편입니다. 여러 개인가요? 네. 우선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돼서 화제가 됐었던 낙원의 밤이라는 작품. 네. 이거는 땡플릭스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그리고 한국 최초의 복제인간 SF 블록버스터 서복 따끈따끈합니다. 이 작품은 OTT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 공개됐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이 작품 애증의 DC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저스티스 리그가 잭 스나이더 감독의 감독판으로 무려 4시간짜리가 VOD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극장에서 무려 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타지면 한 1,7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무협 판타지 블록버스터 척쌀 소설가도 한국에서 VOD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4편 모두 기대가 되는데 편직장님께서는 4편을 다 보셨나요? 그렇지요. 보지 않고 소개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편 다 보셨는데. 낙원의 밤 기대가 됩니다. 한국형 갱스터 영화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형 누아르, 한국형 갱스터 영화 이런 작품들이 지금 해외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오죽하면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이 작품을 그 해에 유일한 한국영화 추첨작으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갱스터 영화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차승원 씨하고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엄태구 씨인가요? 맞습니다. 그 엄태구 씨가 택시 운전사에서 군인 검문소에서 기억나시는군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등장해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가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던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십니까? 아주 짧게? 해보시죠. 그냥 보내. 죄송합니다. 네.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신스틸러 같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주연 배우로 거듭이 났군요. 네. 정말 다양한 영화 밀정이라든지 택시 운전사 같은 작품에서 굉장히 강렬한 신스틸러을 했던 엄태구 배우가 이번에 낙원의 밤에서는 당당히 주연 캐릭터로 올라왔고요. 낙원의 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범죄 조직이 이제 범죄 조직원이 주인공인데요. 상대 범죄 조직의 타깃이 돼서 제주도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영화 주인공의 이름도 태구입니다. 아, 태구인가요? 네. 실제 배우의 이름과 같은. 아, 예. 태구라는 인물이 제주도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 재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 뭐 그럴듯하게 여러 영화에서 보신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아서 당연히 상대파도 제주도에 왔겠지요. 이 쫓고 쫓기는 관계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이 핏핏 복수국이 제주도라는 정말 아름다운 낙원의 섬에 밤에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죠.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밖에서 담당 PD가 성대모사 누구 한 거냐고 엄태구 씨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갱스터 느와르를 찍는다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 제목과 들었을 때 약간 느와르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제주도와 묘하게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목과. 사실 이 낙원이라는 곳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우연히 찾아 들어간 공간에서 아주 짧은 낙원을 발견하지만 결국 그 낙원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한 두 남녀의 이야기. 그 공간으로서의 제주도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마 관광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저곳, 저곳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처럼 그렇게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들 속에 굉장히 독특한 상대의 적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원이지만 또 처음 만나는 여성 앞에서는 너무 수집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한 남자로 변신하는 이 염태구 씨가 맡은 태구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것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녀의 캐릭터도 굉장히, 재연의 캐릭터도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승원 배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차승원 배우는 등장하는 순간 뭔가 영화의 공기를 싹 흡수해버리는 그야말로 진공청수기 같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훌륭한 배우가 연기를 맡아서 더욱 기대되는 그런 영화인데 나골의 방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니스 영화제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나온 뛰어난 갱스터 영화 중 하나다 이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느와르가 이제는 세계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느와르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하향세에 있는 장르이기는 해요. 이미 너무 명작들이 90년대, 2000년대, 80년대부터 쭉 만들어져 왔고요. 그런데 한국의 느와르는 지금까지 할리우드가 만들었었던 느와랑 좀 색채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액션 씬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해외의 느와르가 약간 총격 액션 위주라면 한국의 느와르는 좀 칼을 쓰는 액션 위주다 보니까 액션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인물의 어떤 심리에 천착하는 방식들도 조금 새롭다라는 점에서 한국형 느와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형 느와르 많이 보셨던 영화가 바로 그 신세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형 장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이 작품도 바로 신세계 감독님이죠. 혹시 그 영화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연합니까? 이번 영화가? 네. 신세계는 정말 명확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싸우느냐의 이야기, 액션의 강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세다면 이번 낙원의 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경 때문일까요? 조금 더 서정적인 감성 위주의 느와르이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정말 전율적인 액션을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액션이 좀 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편집장님 제가 그래도 성대무사 노력하니까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 경우에는 OTT에서만 공개가 되면 사실 큰 스크린과 또 음향을 기대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작품도 극장 개봉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들 때문에 OTT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OTT랑 극장이 좀 동시 개봉이라든지 교차 개봉을 하면서 큰 스크린을 즐기고 싶은 관객에게는 큰 기회를 또 편하게 즐기고 싶은 관객에게는 OTT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화 서복은 극장과 OTT에서 동시 개봉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그날 밤에 OTT 서비스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동시 개봉을 한 방식입니다. 사실 서복도 이제 작년부터 언제 극장 개봉해요? 관심이 많은 작품이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 최초의 복제인간이 등장하는 SF 영화고요. 공유 배우 박보건 배우가 만난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서 보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다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건축학개론에 이용주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출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을 거고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네요. 시안부 인생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정보국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을 어디론가 이동시켜달라는 임무를 받아요. 그렇죠. 이 임무만 성공을 하면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인물이었던 거죠. 도대체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는 작품이라서 SF 블록버스터의 어떤 액션이나 스케일보다는 조금 이런 메시지, 이야기에 집중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복이라는 제목이 좀 옛날 이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찾아봤더니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라고 보냈던 신화 이름이 서복이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서복이라는 신화는 불로초를 찾으러 가긴 갔는데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생, 불로초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아니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감독님도 그러셨고 저는 SF 영화인 줄 알았는데 SF 영화가 아닌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SF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이나 스케일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SF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고대 SF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넘어갔습니까? 네. 복제는 지금도 뭔가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 복제인간이 박보검 배우고 그리고 시안부 사는 아까 전에 요원이 공유배우가 이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4시간짜리 영화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과정이 재밌던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OTT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미 잭 스나이더 이전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2017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을 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개인적인 굉장히 아픈 이유로 중간에 영화에서 하차하게 되어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화를 맡은 다른 감독님이 결국 영화를 완성을 했는데 DC 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이게 뭐냐. 도대체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팬들의 어떤 성원을 나중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직접 받게 되고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니 내가 마무리하겠소라는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 저스티스 리그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모두 다시 불러서 재촬영을 하고 편집된 부분들을 이어붙이면서 본인이 원래 만들고 싶었던 저스티스 리그를 무려 4시간짜리 영화로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한 챕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하나씩 이렇게 6부작 정도로 내놔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나누지 않겠다. 한 번에 다 보여드리겠다. 4시간을? 네. 4시간 2분의 러닝타임인데요. 제가 진짜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저도 중간에 끊어서 볼 줄 알았거든요. 밤 10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차마 리모컨을 누르지 못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그 정도로 몰입이 되는 영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몰입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DC 팬들이라면 이 작품을 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다시 잭 스나이더를 모셔와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어떤 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다음 시리즈는 제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관객들은 공개된 스나이더 컷에 만족을 했습니까? 굉장히 만족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팬들에게 어떠한 비판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정말 잘 보완해서 만든 작품이라 팬들은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무협 판타지 척살 소설가인데요. 중국에서는 10억 위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작품은 동명의 단편 소설이 바탕인데요. 되게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세계랑 어떤 소설의 세계가 교차되는 평행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떤 남자가 6년 전에 실종된 딸을 찾아주겠다라면서 어떤 비밀 집단에게 미래를 받는데요. 무협 소설가를 살해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협 소설가를 왜 죽여야 되나? 알고 봤더니 그 무협 소설가가 쓰는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과 이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이 현실 세계와 소설가가 쓰는 무협 세계를 오가면서 이제 딸을 구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무협 액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간 떠올리는 조금은 고루한 그런 액션들을 정말 단칼에 날려버리는 작품이고요. 제작비가 무려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에요. 이거 많이 들었네. 엄청 많이 들었죠. 그야말로 대륙의 스케일인데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 보시면 물량과 스케일 면에서 정말 중국 대륙에 한번 힘을 쓰면 전 세계가 긴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서 또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새로운 무협의 스케일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조금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가지 추천을 주셨거든요. 혹시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말 개인적인 성향으로 재밌게 본 영화는 저는 잭슨 아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제일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원래 약간 이런 유를 좋아하십니까? 마블 약간 그런 느낌에? 원래 히어로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잭슨 아이더 특유의 이 슬로우 모션으로 사람 깃발리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스토리에 방해된다고 굉장히 욕을 먹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왜 저 사람의 인장인지 알겠다. 다시 한번 봐줄 용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영화 코너에 흠뻑 빠져서 지금 퀴즈 정답이 헷갈리는데 오늘 정답 1번 헝거 게임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진이 또 문자 드리고요. 선물 추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6251번님, 샌드비치 가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방송을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다 드시고도 안 나가요. 방송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영화 코너 최고라고 하셨는데 코너도 코너인데 아무래도 제 중간에 선보였던 성대모사 때문에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 투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도 봄날이 오길 바라면서 김디지와 스컬이 함께 부른 Everything will be okay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